네 이제는 4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죠.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른 파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반이 있고 그 반에서 영어와 수학 시험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점수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모아지겠죠. 학생들이 있고 학생마다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행렬로 이해하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속성에. 뭐 일행, 일열, 일행, 이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행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행과 4개의 열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름이니까 빼야 되겠죠. 행을 계산할 때. 3개의 3명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성별, 연령, 이런 것을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속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사열로 이루어진 행렬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행렬은 사실은 다른 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슷하다라고만 설명하고요. 이런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가 속성이, 속성을 여기 적고요. 여기에 사람을 적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각 데이터를 행에 배치하고 속성을 열에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럼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3명의 정보, 4명의 정보고 영어 수학만 봤어요. 그럼 이런 것을 평균 내고 학점을 매기고 이런 걸 한다면 종이에 손으로 쓰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목이 한 10개쯤 되고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이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통 이용해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언제 사용을 할 거냐면 이 과목의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원이 뭐 천명, 만명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엑셀로 우리가 다루기 어렵잖아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을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가 크다라는 것은 행이 많다 또는 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많은 거고요. 한 100만명이 번호가 있는 거고 열이 많다라는 것은 속성이 보통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행이 많을까요? 열이 많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행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성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잖아요. 정보가 많으면 50개, 100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는 것은 각 사람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모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행이 열보다 많고요. 아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왜 여기는 사람을 1번, 2번 이런 사람을 넣고 여기에는 왜 속성을 넣느냐. 그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행과 열이 많은데 번호를 이렇게 매기고 속성을 이렇게 넣으면 행렬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행렬의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좋냐면 이게 이해하기 좋죠. 왜냐하면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스크롤을 하고 그러잖아요.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더 유효한 거죠. 보통 우리가 엑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좌우로 옮기는 것보다 위아래로 옮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는 데이터의 정보들이 개수가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요. 이 위에는 어떤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통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숫자들을 넣는 거 여러 숫자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잉글리시라는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 90, 80, 60, 70이라는 값을 넣고 싶으면 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화살표로 넣어주면 됐죠. 그래서 잉글리시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50, 60, 120이라는 점수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영어와 수학이라는 열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DF 미드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고 데이터 점 프레임 괄호하고 잉글리시 컴마 맨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요. 이런 식으로 행위, 숫자, 각각의 숫자들 그 다음에 열이, 속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속성 하나를 더 넣고 싶다고 해볼게요. 클래스라는 속성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클래스를 먼저 변수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F 미드텀하고 살펴하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번에는 잉글리시 맨스 클래스 이렇게 넣고 컨트롤 엔터를 친다면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 작업을 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달러 표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DF 미드텀 달러 잉글리시 하고 이것의 min이라는 함수는 평균을 얻어내는 함수죠.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것만 자료를 뽑아서 평균이 75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매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57.5가 평균이다라는 것을 수학의 평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잉글리시 맨스 클래스라는 걸 먼저 변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점 프레임에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점 프레임하고 화를 열고 잉글리시는 맨스는 클래스는 하고 그 안에 데이터 값들을 넣으면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고 df, midterm,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퀴즈로서 해볼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는 거고요. 한 가지는 이런 내용들은 영어로 적절한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과일 가격 평균과 판매량 평균을 구해보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RStudio로 들어가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하고 화살표하고 C하고 90, 80, 60, 70 하면 잉글리시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잉글리시 치면 90, 80, 60, 70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스라고 넣으면 수학이 점수가 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우물정자 이후에는 샷표시 이후에는 그냥 참고로 아무거나 써도 되고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와 수학 점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점프레임 괄호으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해서 DF 미드텀이라는 것을 넣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뭔가 잘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클래스라는 것을 새로 변수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같이 적어주면 클래스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3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에서의 평균 값을 하려면 영어만 점수만의 평균 값을 하려면 달러 표시를 해준다.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F 미드텀 달러 잉글리쉬하고 민이라는 확률에 넣어주면 75라는 것이 계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해서도 57.5라는 것을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English는 Math는 Class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컨트롤 엔터 치면은 뭔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F 미드텀 화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